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처럼 원 속에 이렇게 원 속에 사진을 넣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원을 타원형을 하든지 어떤 모양을 잡든 그리고 그 속에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넣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원 속에 사진을 넣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앱은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 라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설치하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키네마스터가 인기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새로 만들기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화면 비율은 16대 9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해서 밑바탕에 깔 사진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세번폰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이런 사진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으로 지금 왔어요 이런 바탕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습니다 이런 바탕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단 올린 다음에 동그랗게 넣을 사진 인물 사진이나 무슨 사진이나 동영상 다 가능합니다 그걸 넣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여기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터치해서 제일 위에 있는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자기가 그 넣을 사진을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왔어요 이 사진을 동그랗게 원속에 만들려면 이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선이 깜빡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형성이 돼요 타이밍 라인에도 이런 상태에서 메뉴에서 쭉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메뉴의 상단에 있는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여기에서 크롭이죠 이게 크롭 크롭인데 이것은 크롭을 이렇게 자른다는 뜻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불필요한 부분을 자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거의 자를 것이 없어요 아주 구도가 제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서 그 다음에는 마스크라는 것 있죠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마스크를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이 모양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터치하면 여기에서 여러가지 모양이 있어요 원이라든가 삼각형 등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하트도 있죠 하트라든가 아래쪽 내려가면 이런 여러가지 도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원을 선택을 합니다 원을 선택하면 화면을 보세요 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 위에 오른쪽 상단의 부위가 저장입니다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 원이 원 속에 사진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화면을 가운데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조절점으로서 화면을 크게 혹은 적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아이콘 있죠 이 조절선으로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전을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사진이 왔죠 이렇게 사진이 왔는데 사진의 테두리에 이 사진의 테두리에 보세요 조금 사진을 좀 크게 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갖다 놓고요 이 사진의 테두리에 이 선을 넣으려면 지금 이제 선이 없어서 조금 희미하죠 그래서 선을 넣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손글씨 아이콘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선택이 있습니다 손글씨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 하단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는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은 이걸로 정합니다 이걸로 정합니다 현재 블루 개통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노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을 터치했습니다 노란색이 터치되어서 노란색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화면에서 잘 그려야 됩니다 화면에서 선을 이렇게 터치해서 원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위아래는 일치하는데 앞쪽이 조금 부족하죠 부족한 길이만큼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선을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화면에 딱 맞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사진이 원이 된 데에다가 조금 타원이죠 이렇게 원을 손골씨로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레일을 터치해서 미디어 터치해서 즐겨찾기로 갑니다 제 사진을 여기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 사진을 툭 이르쳐서 가져왔어요 자 이것은 지금 현재 가장자리에 상당히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이 뭐냐면 크롭입니다 크롭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는 이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마스크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모양을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원을 터치해요 그럼 원이 됐죠 여기 화면을 보세요 원이 됐죠 그리고 저정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진을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 저는 여기에 갖다 놓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갖다 놓고 그래서 아까처럼 테두리를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테두리를 넣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터치하고 손그릇을 터치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원 속이 없는 원을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굵기도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요 지우개는 요것은 지우개는 삭제하는 겁니다 잘못 그렸을 때 삭제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테두리를 그려보겠습니다 테두리를 요렇게 그립니다 자 요렇게 왔죠 지금은 아주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요렇게 놓고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 밀어서 화면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감쪽같이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라는 앱에서 원속에 원속에 사진을 무슨 사진인지 넣을 수 있겠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크기도 조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단 키네마스터에서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